독일어 가사를 못 얘기 하셔도 노래 시키도록 한곡 하세요 수수의 Joseph 수수의 Joseph 떨어지시죠? 그러면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하고 반주부가 주고받고 하는지 질문을 해주시면 반주부가 Aus 그러면 반주부가 Aus 이렇게 해서 항상 노래를 하실 때 본인노래의 발성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같이 춤을 추려면 우리가 왈츠 같은 경우에는 다르잖아 비트가 그거를 항상 리미오 시즌인지는 들어보세요 이게 리미오 시즌은 예비박이 있어요 목가추마디 둘 둘 둘 둘 둘 셋 마디가 바뀌는 부분에서 둘 둘 둘 둘 둘 둘 셋 셋 넷 둘 셋 넷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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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쵸? 그러면 대답이 1, 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3, 4 3, 4 4, 5 5, 6 5, 6 6 6 7 7 7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2, 3 다른 분들 노래 하실 때 보면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오! 박사가 없어지세요 박사가 계속 유지가 되시면서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쵸? 1, 1 빠른 박사는 1, 2, 3, 4 n이 없어요 1, 2, 3, 4 저희가 배운 것 중에서는 1, 2, 3 3 3 3 5 5 5 5 5 6 5 6 6 6 6 7 6 7 4 9 9 9 9 9 10 10 10 10 10 10 그쵸? 그럼 1, 2, and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걸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노래 하시다보면 발성 생각하시면 박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가신다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4분의 2는 샘여름이 어떻게 가요? 샘여름. 이거면 아까 4분의 2는 샘여름이 강약이. 강약이 할 때 마디가 바뀌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못 가춤 마디. 가. 야. 들으세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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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에서 너무나 건설drive 1부에서 넕 Wherever we go 1부에서 네 duo 4부에서 네리고 5부에서 cuales 1부에서 네 Crowd 여기 보시면 돼지를 빨리效應 그 다음에 여기는 반주를 쳐도 안쳐도 상관이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타이밍이에요. 대개의 템포들이 다 다르잖아요. 성격이 느리신 분이 있고 빠르신 분이 있는데 그 안에서 듣고 왜냐하면 음악하시는 아우케스트라나 태양도 하시면 되게 기다려줘요. 이렇게 가도 되고 그거를 듣고 저희가 또다시 반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여기서 페르마타 했을 때 근데 기본 몇 배로 누르죠? 페르마타? 두세배 두세배 근데 두세배인데 지금 여기서 정박으로 페르마타가 있죠? 그러면 남은 박자가 몇 박자가 남았을까요? 네, 두세배 어 8부금 별이 네개로 하면은 하나가 남아있을 거예요. 정박이니까 근데 그거를 계산을 하셔서 보세요. 승허요? 응. climbs Bier 날